송송송 지갑 이렇게 된장 찍었어요? 천천히 구워줘야 돼 미리 구워도 시키는 게 낫지 않아? 그런가? 한 발 더 구워줘야 돼 솜이 진짜 귀여워가지고 솜이 진짜 귀여워가지고 고기 이거 봐봐 고기 이거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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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맛이? 눈맛이? 맛있어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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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어 콜라 고기 고기 또 진짜 대박! 몇 푼데요? 밥 좀 더 남았네 왜 이렇게 비벼먹어? 고기다 여기 써있는거는 왜 이렇게 찍히지 않나?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잘랐는데 어? 야 이거 다 모르겠는데 왜? 뭐 있어? 숟가락 엄청 들어갔어 아 그래? 이게 확 맛있네 저는 다 먹고싶은거 일찍 요거트 요거트 그리고 미국 칼국에 자 왼쪽 오이 요거트 브라이 요거트 굿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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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달다. 비타 500은 달죠? 해는 저번에 시켰던 활어 해 센터에서 시켰어요. 여기가 세트 구성이 엄청 좋습니다. 너무 많이 찍은 것 같은데? 1편 지나도 되면 뭔가 집중이 안 되지? 여기 리뷰 이벤트로 소라 소면무침 주는데 양도 엄청 많고 맛있어요. 그래서 이제 여기서만 시킨답니다. 그래서 이제 여기서만 시킨답니다. 돼지도 가서 김밥도 먹어야 되고, 회도 먹어야 되고, 돼지고기도 먹어야 되고, 귀여워라. 호미는 뻗었고 안 보이네. 호미 오늘 계곡에서 수영하느라 뻗었어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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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ų 잘 먹겠습니다. 살고 싶어 먹어도 되는데. 진짜 맛있다. 오! 완전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고춧가루 완전 맛있다 안이 안보여 밥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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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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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탱이 맛있다 맛있다 진짜 맛있다 마이프를 챙겨맛이 많아 나는 여기서 도망가면 고추 이제까지 드디어 감자를 삶고요 하지만 또 이따는 아직 안 끝났다 마지막 하나 맛을 때려 보세요 감자 한 달아이 한 달아이 핫빙사 아니야? 한 달아이 어 감자야 아니 진짜 미친 거 아니냐고 체험 삶의 현장이 따로 없네 현조 씨 엄청 뜨거울걸? 열기가 꽤 뜨겁다 어 뜨겁지 으깨라 오 잘 웃겨지는데 근데 그거 진짜 잘 웃겨져 그거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천지 차이라니까 그러게 완전 보슬보슬해 엄청 맛있지 아니 그냥 감자 맛있는데 사회 왜 그래? 오바는 좀 맛있디? 뭐 흔히 말해서 저기 체험 삶의 현장에서 밥 주면 으악 뭐 이러면서 오바하는 거랑 똑같은 거 같은데 이게 노동 후에 먹는 거라서 그런가 봐 엄청 맛있는데 그 다음에 감정이 왜 이렇게 메마르 했냐 왜? 이럴 때는 왜 그거랑 안 맞춰 티 그게 티가 감정이 메마른겨 그래 아 근데 완전 맛있는데 아 어떡 괜찮아요 긴 거 없어? 없어 감자 으깨기 2차죠 똑 더 잘 익었어? 쑥쑥 들어가 나오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칼로 잘라도 될 거 같아 뭔지 알지? 아 그냥 조금 똑똑똑 눌러서 이렇게 이렇게 눌러서 더 더 두껍게 해 응 뭐 뭐 소영이 너무 조금 더 크게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럼 다시 뭉쳐 아니야 이거 할 때는 그냥 하자 된 거 같은데 좀 무릎 느낌인데 아니 사이즈 이거 여기 내놓을 거야 응? 콕팩에 넣어서 일자로 이렇게 딱 넣어 넣을 계획인데 나는 내 계획대로 잘라주면 모르겠다 어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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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름 돌아가면 붙었지 벌써 이거? 응 됐다 이게 뭐야 시원해? 엄청 시원하진 않는데 그래? 나름 시원해 네 맛있어 맛있어 맛은 해시브라운 아니야 응 어떤 맛이냐면 겉은 촉촉하고 속은 바삭 겉은 바삭이고 속은 촉촉이에요 내가 뭐랬는데 겉은 촉촉하고 어떻게 속이 바삭하니 그래 엄청 뭐라 해야 되지? 응 너무 두꺼워서 그런가봐 안은 완전 그냥 너무 두꺼워서 그런가봐 내가 할 때 그냥 기름 속까지 안 들어갔는데 너무 두꺼워서 그런가봐 흐흐흐 기름 속까지 안 들어갔는데 음 으음 음 으음 약간 희식으로 안 만난다 음 사각하는 게 느낌이 덜해서 그런가 봐. 응, 응. 근데 먹어줄 괜찮은데? 1 대 2를 해야 되네. 느낀 거 1, 간 거 2. 먹을수록 괜찮다면서 정말 작게 먹는다. 아닌데. 이렇게 안 잡힌다고? 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